솔림 인사올립니다. 살룩이 오기도 5월 정말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까지 기쁜 날 축하할 일들이 넘치는 행복한 달이죠 여러분. 또 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포항연하산 대성사 주최 큰용 드래곤드립 예술단 주관으로 노래, 춤, 무용, 연주로 어우러져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축하 한마당을 지금부터 펼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림 가수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대보다 더 뚫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작할까요? 예스. 연흔마당 춤, 바람춤으로 우리 노필 형님 바람으로 무용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큐 아마큐 저거 어디에 있는 거다 세게 저거 무대에 무대에 있는 거다 세게 저거 무대에 있는 거다 세게 여그렇지 않아 전천원 심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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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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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무대는요 한글자막 by 한효정